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롤라운 토요일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의 새 싱글 앨범 때문에 이렇게 놀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.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어떤지 리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 봅니다. 최초 공개. 나 이런 거 빈말 못해. 일도 잘한다. 일 잘한다. 왜 이래. 왜 이래. 돈 좀 드렸네. 돈 많이 썼다. 돈 많이 썼다. 예쁘다. 아쿠아 같아. 인형이다. 밝은 노래네. 비즈니스야? 대박. 오. 춤추네. 되게 예쁘네. 색깔이 예뻐. 진짜? 진짜 멋있다. 예쁘다. 약간. 90년대 하이틴 스타 같은 거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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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년대 감정 못 찍었다. 애기없어요. 한 눈에서 어떻게 이렇게 붙잖아. 두 번도 멋지다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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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 너무 예뻐요. 큐티 샤라 뽑아 같아. 뭐야? 노래 좋네. 이번에 춤을 많이 췄네. 이렇게 춤다 추는데 춤이 안 추는데 춤이 안 추는데. 발을 잡았어. 남아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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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예뻐. 와. 어머나 되게 잘 예쁘다. 야, 노래 되게 좋다. 네? 노래도 되게 잘하네. 노래도 진짜 노래 너무 잘해. 랩도 했어? 랩도 했어? 랩이 들었어. 와뚜와리 와뚜와리. 야 노래만 해라. 이쪽은 넘보지 마. 형 또 일자리 잃겠네. 이거 진짜 또 나갈게 생겼네. 다행이야. 노래 진짜 좋다. 아 수동이야? 아 그렇지. 요감상은 요감상은. 옷도 비싸고 있고. 한옥이야? 천국이야 뭐야? 천국이야 뭐야? 홍사탕. 홍사탕 속도 안에 있는구나. 저 뼈지 않네요. 뼈지 않네요. 피어싱 아니고요. 오케이. 그렇지. 마지막은 파티지. 마지막은 파티가 마치지. 야 놀아 놀아. 와 편취 게임 느낌. 요즘 바이브 다 치일링. 슬로그 정리하지. 슬로그 정리하지. 슬로그 정리하다 맞아. 태연이. 태연이나 해요 태연이나. 태연이. 태연이가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. 소녀시대. 소녀시대요 소녀시대. 아이고. 이거 어디야. 이거 어디야. 아이고. 아 예쁘다. 잘 찍었네. 너무 멋지다. 진짜 쏟아 부었다 쏟아 부었어. 아 이거 너무 멋진다. 아 잘 찍어봤어. 노래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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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준비하는 거? 파티! 블라이맥스가 역시 카메라 끄고 혼자 다시 한 번 볼게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원하시니까 한 번 해드려요 그래, 그래 가자 가운데로 오세요, 가운데로 가운데로 나와요, 나와 제작진도 가세요 가, 가! 가, 가! 나와, 가!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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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마이크 하나도 여기 있어가지고 다 혼자 계시고 싶으시다 다 혼자 보고 싶은데 나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? 그냥 보면 안 돼 아유, 태연아 아이고, 우리 태연이 참 예쁘다 춤 잘 추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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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